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레지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38강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할 수 있는 대화들 해볼 건데요. 아이들 차 타면 제일 힘들어하는 거 너무너무 지루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루해 하는 시간들 같이 아이들과 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아이들과 하면서 얼마나 걸려요? 뭐 해야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표현들 모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you need to 라는 표현입니다. you need to는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차 태울 때 벨트 매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이런 거 얘기하실 때요. you need to 라는 표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 조심해야 돼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you need to be careful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표현으로요. 자, 너 너의 car seat에 앉아야 돼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 car seat에 앉는 거 좀 답답해 하잖아요. 조금 크면 그래도 car seat에 앉아야 돼 라고 말해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ou need to sit on your car sea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ar seat 할 때 그 좌석 자리는 s-e-a-t 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엄마랑 아이랑 한 톤씩 돌아갈 건데요. 여러분이 엄마가 되실 거예요. tidy up, 너 청소 좀 해야겠다 라고 엄마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you need to tidy up your room. 너 방 청소 좀 해야겠어 라고 여러분이 말해줬어요. 그럼 제가 I'll do it later. 나중에 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표현은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인데요. 그 뒤에다가 buy 하고 교통수단을 붙이면 차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트레이너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buy에다가 train, car, bike 이런 걸 넣으시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얼마나 걸려요? 라는 뜻이 되고요. how long does it take? 다음에 to 하고 목적지를 쓰면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려요? 라는 표현이 되기도 한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큼 걸려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은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엄마랑 아이랑 대화를 할 건데요. 자, 아이가요. 엄마, 뮤지엄 멀어요? 박물관이 멀어요? 여기서 차로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뮤지엄 멀어요? is the museum far? 라고 물어보고 자동차로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엄마가 한 시간 걸려 하고 시간이 걸리대 할 땐 take를 사용하면 됩니다. it takes about an hour. 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about은 약이 되는 거죠. 약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위키 익스프레션들 이 두 개 배웠으니까 다이알로그 넘어가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의 차를 타고 오늘은 어딘가를 신나게 가볼 거예요. 자, 엄마가요. 지효한테 너네 우리 같이 할머니 집에 가자. 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뭐 하자는 let's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효, let's go to your grandma's house. 할머니 집에 가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어때요? 신나죠? 예이! 우리 어떻게 갈 거예요? 버스 탈 거예요? 라고 아이가 물어보네요. Are we going to take a bus? 버스 탈 건가요? 아니야, 우리 자동차로 가자. No, let's go buy a car. No, let's go buy cars. 어떤 교통수단 앞에는 buy가 붙습니다. 자, 엄마 근데 차 어디다 주차했어요? 차 찾기가 어려운데? 주차장에 내려간 상황인 거죠. Where did you park your car? Where did you park your car? 자동차 어디다 세우셨어요? Let me find it. 제가 찾아볼게요, 엄마. 하면서 아이가 막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돼, 주차장에서는 그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엄마 옆에 붙어 다녀야지.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지효야, 혼자 가지 마. 지효, don't go. 혼자 가다. By yourself. 지효, don't go by yourself. You should always. 너는 언제나. Stay with me in the parking lot. 엄마랑 주차장에서는 언제나 붙어 있어야 돼. 한번 다시 해볼까요? You should always stay with me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hy? I'm a big boy now. 엄마, 이제 저도 컸어요. 라고 이제 아이가 소심한 반응을 해보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라 그래요. I know. 알아. 하지만 자동차가 아무데서나 막 확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말 어떻게 하죠? But cars can come from any direction. 자동차는 어디서나 올 수 있어. 그래서 we need to watch out for cars. 그래서 항상 차를 조심해야 된단다. 뭐뭐를 조심하다. watch out for.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I see, mom. I found your car. 엄마 차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Good. Let's get in. 좋아. 우리 타자. I'll open the door for you.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 저 앞에 앉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네요. Can I sit in front? Can I sit in the front? Can I sit in the front? Can I sit in the front? 라고 아이가 엄마, 저 앞에 타면 안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뒤에 타야죠. 그리고 sitbelt 내야죠. 자, 이 말 어떻게 하죠? Sorry, dear. 자, 뭐뭐 해야 해. You need to. 라고 쓰시면 되죠. You need to sit in the back. You need to sit in the back. 너 뒤에 앉아야 해. 그리고 내가 너 벨트 매줄게. 벨트 매다 faste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ll fasten your seatbelts. 라고 표현을 합니다. Okay, Mom, how long does it take? 얼마큼 걸려요? 라고 물어봤어요. 30분쯤 걸릴 거야.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까요?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30분쯤 걸릴 거야. 그랬더니 아, 출발! Off we go! 라고 아이가 신나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표현 되게 많았어요. Fasten your seatbelt. 그래서 벨트를 매라라는 거. Sit in the back. 뒤에 앉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엄마랑 stay with me all the time. 엄마랑 always stay with me. 엄마랑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자동차가 여기저기서 올 수 있다. Cars can come from any direction. 이런 표현들.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자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Bye!